죽이려고 그랬습니다. 구속하세요. 당신 정말 누가 죽여도 언젠가 죽일 거야. 이름 딸랑 얹어놓고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 답니까? 에라, 이 미친놈아. 어머, 저... 박복자가 당신을 끝까지 거둬줄 것 같아? 회사 도와줄 수 없어요? 우린 함께할 수 없어요. 전 제 것이 아닌 걸 욕심내지 않거든요. 게임이 되나 안 되나 어디 한번 해봐. 얼마 공제해? I don't have the wings. JTBC